계속해서 충남지역 간추린 소식을 홍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충남공주시가 시정연구단 연구과제 발표회를 갖고 시장에 접목할 과제를 검토했습니다. 이번 발표회에서는 공주시 SNS 활용 홍보 방안을 비롯해 농촌관광, 농업 활성화 방안 등 9건의 연구과제가 발표됐습니다. 공주시 시정연구단은 그동안 5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120건의 연구 실적을 냈으며, 이 중 70건은 시정에 반영돼 활용되고 있습니다. 충남 부여군이 지난 1일부터 사비야행 개막 투어를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. 사비야행은 부소산성 후문에서 사자로까지 야간 조명을 설치해 산책할 수 있도록 했으며,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. 또한 상시 공연과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백마강 달밤시장도 11시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. 충남 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돼 제한사업을 공모합니다. 서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, 주민소득 창출 사업과 재해방 사업,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서천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제한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,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초청해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한 펜투어를 진행했습니다. 펜투어에서는 인삼조격과 인삼주 담그기, 인삼캐기 등 인삼 관련 체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, 인삼시장과 하늘물빛 정원 등 지역 관광지도 방문했습니다. 한편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32일간 열립니다.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. KBS 뉴스 홍민혜입니다. KBS 뉴스 홍민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